붙이면 떨어지고, 떨어져 와장창 깨지고, 물건만 올려도 떨어지고, 이제 버티는 힘이 다르다! 폴링공을 쾅 올려도 버티고, 생수병을 쌓고 또 쌓아도 버티고, 콘크리트 벽돌에 아령까지 올려도, 떨어지지 않는 초강력 압착! 원터치 매직 셀프! 튼튼하게 붙였다가 바로 떼어서 다른 곳에 또 붙여도, 떨어지지 않는 기막힌 압착력! 이대로 한 달, 두 달, 세 달 떨어질 걱정 없는 놀라운 원터치 매직 셀프! 와, 무건부터도 끝도 없네요! 안 믿겠습니까? 한 달 안에 떨어지면, 100% 전액 환불 보장! 더 이상, 급차 방식은 잊어라! 레버만 밀어지면 한 번에 차! 초강력 압착! 원터치 매직 셀프! 샴푸, 린스, 바지 옷이 터질듯 많은 욕실용품! 이제 모두 한 방에 올리십시오! 깔끔, 대변신! 뒤집어 꽂을 수도 있어, 마지막까지 알뜰 사용! 물빠짐 홀이 있어, 물이 고이지 않아 깔끔! 베스 스펀지나 면도기를 거는 타임도 거리까지 더! 너저분하게 여기저기 흩어졌던 욕실용품들이 한 곳에 가질환이 정리되는 기적같은 변화! 떨어지기 쉽고 돌리느라 힘든 흡착 방식이 아닙니다! 원터치 매직 셀프는 고압착 특수 폴리머와 초강력 프레스 월링! 압착 패드가 양방향으로 꽉 강하게 밀어주면서 두툼한 폴리머의 공기층을 없애! 빈틈없이 고정해주는 강력한 압착 방식! 힘든 드릴, 못! 타일이 깨지거나 흠집이 날 이유도 없습니다! 붙일 때도 원터치로, 떼낼 때도 원터치로 한 방에! 타일 위에도 차악! 유리에도 차악! 대리석에도 차악! 원목에도! 벽지 위에도! 코너가 있는 어떤 곳이든 차악! 아무리 무거운 물건을 올려도 무서울 정도로 오래 버텨내는 힘, 힘, 힘! 그대로 샴푸를 팍팍 펌핑했어도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물을 뿌려내도 아무 문제 없이 탄탄하게 버티는 원터치 매직 셜프! 설치가 간편하고 무거운 걸 올려놔도 정말 끄떡없어요! 양면으로 꽉 잡아주니까 정말 튼튼해요! 견고한 ABS 체질로! 무거운 것이 올라가도 휘거라 깨질 걱정 없는 탄탄한 소지! 원하는 높이를 골라 설치하여 좋고! 스마트폰이나 패드 거치대로도 오케이! 에이! 화장실에서도 너무 좋겠네요! 주방 코너에 설치하면 죽은 공간을 확 살려 수납 공간으로! 다행도실에도 설치하면 수납 효과 만점! 화장대 보조 선반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차원이 다른 매직 선반! 원터치 매직 셜프! 이래서 다릅니다! 첫째, 떨어지지 않는 원터치 매직 셜프! 붙이면 떨어지고! 떨어져 와장창 깨지고! 며칠만 지나도 떨어지는 제품? 노! 원터치 랩으로 밀어지면 초강력 압착! 아무리 무거운 물건을 올려도 버텨내는 힘! 고압착 폴리머와 초강력 프레스 원리! 압착 패드가 양방향으로 강하게 밀어주면서 두툼한 볼륨의 공기층을 없애 빈틈없이 압착! 와, 무건부터도 끝도 없네요! 샴푸를 올려놓고 펌핑을 해도 탄탄하게 고장이 돼 있어서 사용하기 정말 편해요! 둘째, 실용성이 뛰어난 원터치 매직 셜프! 설치 때문에 힘들다? 노! 레버만 밀어주면 끝! 전세, 월세집이라도 흠집날 걱정 없고! 이사갈 때 떼어가서 새로 설치만 하면 되는 편리한 제품! 탈 위에도 착! 유리에도 착! 대리석에도 착! 원목에도! 벽지 위에도! 코너가 있는 어떤 곳이든 착! 셋째, 어지러운 욕실이 깔끔하게 변신! 샴푸, 린스, 바디옷이 퍼질듯 많은 욕실용품! 이젠 모두 한 방에 올리십시오! 깔끔, 대 변신! 내 필요에 따라 높이 조절 가능! 물빠짐 홀이 있어 물이 고이지 않아 깔끔! 뒤집어 꽂을 수 있어 마지막까지 알뜰 사용! 베스 스펀지나 면도기를 거는 다인도 거리까지 더! 주방 코너에 설치하면 죽은 공간을 확 살려 수납 공간으로! 다용도 실에도 설치하면 수납 효과 만점! 정가 수입산이 절대 아닙니다! 100% 대한민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 떨어질 걱정 없는 원터치 매직 셀프 3번에! 타잉도 거리 2개! 여기에 때가 술술! 피부를 매끈하게! 고급 떼 장갑까지! 이 모두가 29,800원! 잠깐! 만 원만 추가하시면! 원 플러스 원! 더블로 가져가시는 저 대박 찬스! 이 모든 구성이 대파격가! 39,800원! 혹시 떨어질까? 고민되신다고요? 만약 한 달 안에 떨어진다면! 제품에 대한 자신감으로! 100% 전액 환불을! 보장해 드립니다! 싸악! 우와! 무거움이 꺼도 끝도 없네요! 진짜 안 떨어져요! 완전 대박! 자, free Hoover first! 오래 볼 수 있게! 배가Only plus monument이 좋지 않니다. 어려워? Questo extensively! 이쁴 kır어! semua 무거움이 되나? Dart exis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